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판 나사 우주청의 신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항공 우주 산업의 주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소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오늘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방산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민간 항공기도 위드 코로나로 지금 좀 풀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항공 우주 산업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미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국 항공 우주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밑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죠. LIG, 넥스원이 지난해부터 중동에다가 무기를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터진 바람에 기다렸다는 듯이 각국이 군비 증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체들도 어느 때보다 더 집중을 받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말을 해봐야 역시 자주 국방 아니면 답이 없구나. 무기 오는데도 한참 걸리고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언제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방위 산업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방위 산업체들이 움직였고요. 방위 산업체들이 결국에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항공 산업을 같이 영위를 하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방위 산업은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사천? 사천? 그쪽 아니면 뭐 또 지역별로 지금 다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교도소 같은 게 아니라서 한국판 나사 우주청이 만약에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지금 너도나도 하는데 이게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건데 어쨌든 우주청이 신설이 된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정확히 말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우주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워낙에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왜냐하면 우주는 좀 너무 멀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당장 살고 있는 데가 바뀌니까 딱 다가오겠지만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 정책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우주나 이런 쪽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렇게 두 업체가 굉장히 그 우주산업을 주도해왔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새로 생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항공우주산업에 어떤 뭔가 어젠다를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동안 약간 너무 테마였거든요. 약간 테마에서 약간 좀 뭔가 윤곽이 드러나게 바뀐 게 그 하나그룹의 세트레가의 인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우주는, 항공우주는 테마, 완전 정말 그냥 테마기만 가득한 주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국항공우주는 굉장히 시가총이 커서 테마의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대신 한국항공우주는 몇 년간 그 주가의 부침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트레가이를 인수를 하고 갑자기 누리호 발사를 하고 누리호 발사 절반의 성공이지만 우리 국산기술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여러 가지 방위상한 무기들을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한국판 나사 우주청 신설 얘기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주식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테마기로 가득했던 우주항공주들한테 약간 실적주 아니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서 조금 더 우리 생활 속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우주항공이나 로봇은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우주항공이나 로봇이 정말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이거를 연구할 가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다이나믹하게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기업가체 본질인 도대체 무엇인가 의문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윤곽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어떤 발전 그게 결국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나라 기술력도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그동안 약간 하청 개념이죠. 하청 개념으로 열심히 민간 항공기나 전투기의 어떤 부품을 만들었던 이런 이력들이 이제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주항공주는 테마주에서 이제 실체가 있는 업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노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노코도 마찬가지인데 전투기 이쪽 위성통신 이쪽으로 하다가 여기서 통신 쪽을 전투기 방산해서 하다가 그거를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넓혀가는 다 이런 식입니다. 군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사업 핵심부품 비접촉식 광케이블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요. 위성 탑재체, 위성지상국 항공정자, EGSE, 점검장비, 방산 핵심부품 이렇게 다섯 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 고객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에어버스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업 기반은 위성통신 분야입니다. 통신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동안 위성통신 시스템 설계, 구축, 설치, 유지, 보수를 해왔고 그리고 이 제노코의 부품을 장착을 했을 시에는 지상에서 원활한 위성통신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상에서 위성통신 전자장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성체랑 항공기에 도전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아까 주 고객사 중에 하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FA-50, T-50 고정익 이 고정익은 이제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거, 여객기 같은 거고요. 회전익은 날개가 돌아가는 거, 헬리콥터, 드론 이런 게 회전익이죠. 한국 전자장비들 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혼선 방지기를 자체 기술에서 국산화해서 해외 수출기에 탑재하고 있다. 그리고 KF-X, 한국형 전투기, 이것도 고정익이죠. 날개가 고정되어 있고요. 개발 사업의 혼선 방지기도 국산화 사업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기의 혼선 방지기, 통신에 관련된 부품을 만든 기술로 이제 우주로 갔죠. 차세대 준영위성 1호기가 발사가 됐을 때 제노코의 부품이 탑재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나오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되게 어렵네요. 주도를 해서 개발한 차세대 준영위성 정밀 지상 관측용 위성 여기에 제노코의 자체 개발한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X밴드 트랜스미터. 이거는 대용량 영상과 영상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 담당자가 얘기했듯이 이런 방위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위성들을 쏠 건데 저개도 중개도 고개도 위성을 다 쏴서 하는데 그걸 쏘아 올리고 나면 결국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다가 지상으로 보내는 관측 그리고 빅데이터 이 부분이 지금 쏘아 올리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카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세대 위성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띄워서 뭘 할 거냐. 지금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는. 띄운 다음에는 띄우는데 물론 어려워요. 기술력이. 일단 띄운 다음에 그럼 띄워서 전시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거기서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취합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뭐 아주 초기에 극초반에 이 위성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심각해지기 이전에 이미 위성으로 우크라이나의 국창지대를 찍어서 지금 뭐 씨앗을 못 뿌렸다고 하잖아요. 이미 전쟁 초기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농촌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원자력발전소나 원유 저장시설을 막 타격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미리 그 드론으로 드론이니까 그 위에 위성체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정유회사들의 어떤 재고량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공장을 자세히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시장이 중요해진다. 이미 기술력은 여러 가지 위성들을 띄우는 단계까지 다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노코가 이제 활약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대용량 영상을 데이터에서 지상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한 엑스밴드 트랜스미터 이거 22는 세계 최고 수준의 722 mbps를 제공하고 2분 이내에 10기가에 해당되는 용량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발휘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기상청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하는 정직에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여기서 제노코가 하는 일은 위성탑재체의 전원 공급기를 국내 자체 개발한 것을 적용하는 이 사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노콘은 이 군대, 군용통신 이쪽 지상 쪽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주에 띄워놓은 위성체에 적용을 해서 그 다음 세계, 위성을 띄워서 거기서 빅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미리 뭐를 예측한다거나 정보 축적에 쓰이는 그쪽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군전술정보통신체계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노코였는데요. 다른 기업들은 또 없습니까? 네, 또 아스트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항공항공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CJ제일재당의 미니가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을 미니 CJ제일재당이라고 하듯이 항공업계에서는 미니 항공항공우주 같은 개념입니다. 아스트도 항공기형 정밀 부품 제조업 및 개발을 하고요. 유지보수도 합니다. MRO, 메인터너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보잉사, 세계 1위 항공기 회사가 1위가 보잉이고요. 2위가 프랑스의 에어버스사, 그 다음에 3위가 브라질의 엠브라엘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보잉이나 에어버스사 거 타고 다니죠. 요즘에 보잉이 좀 사고가 잦은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수직으로 급강화해서 130명의 사상자를 낸 그 비행기도 보잉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보잉 737이 맥스가 워낙 문제가 많았어서 그래서 아스트의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잉 1위, 엠브라엘 3위, 민간 항공기를 고객사로 하고 있어서 같이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대한항공이 완제기를 만들진 못하지만 대한항공도 보잉이나 에어버스사의 부품 사업을 담당하고 있죠. 지금 부품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잉 737 맥스가 그 큰 사건이 두 탕이 터진 다음에 이게 사실 에어버스사에 조금 적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에어버스사가 737 맥스라는 게 약간 중단거리에 좋은 거거든요. 가성비가 좋은 거. 그래서 에어버스사가 이런 스타일의 비행기를 내놨는데 보잉사가 조금 다급한 나머지 737 맥스를 급하게 내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전면 중단되었었잖아요. 737 맥스 이거 두렵기도. 물론 비행기 사고 자동차나 기차 사고보다 훨씬 확률이 적어요. 근데 비행기 사고는 한 번 터지면 거의 엄청난 대규모 사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확률 문제가 아니죠. 내가 탄 비행기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처럼. 그래서 보잉 737 맥스 이게 완전히 다 전 세계에서 다 중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잉 737 맥스의 후방 동체 부품을 수주에서 생산하고 있던 아스트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문제다. 무슨 동체 문제다. 이래서 어쨌든 지금 보안 작업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든 다시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엠브라엘 E2 여기에도 지금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잉 737 맥스랑 엠브라엘 E2 생산대수 회복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여객기 시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특히 우리나라 LCC들이 이런 보잉 737 맥스를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탈리아 로마랑 이런 데 지금 받아왔잖아요. 아시아나 항공이랑 대한항공이랑 합병하면서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내놔라 해가지고 그쪽을 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LCC가 할 수 있게 됐어요. TA항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다. 그래서 글로벌 항공사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저비용 항공기 B737 맥스 기종 여기에 후방 동체를 만듭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인 섹션 48 이걸 담당하고요. 2013년부터 섹션 48 해당 부품 생산하고 납품 담당을 했고 B737 맥스가 그래서 2020년 11월 달에 다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운항 재개 허가를 했어요. 그 전에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어서 중단됐던 것이었고 다시 되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운항 재개 허가를 하자 이제 유럽 2021년 2월 달에 유럽 8월 달에 인도 9월 달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추가 은행 재개 허가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보잉 737이 두 번의 큰 추락사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다시 허가를 했다. 그리고 중국은 재운항 승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B737 맥스가 결국에는 다시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노코가 아니고 아스텔 실적은 다시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위 엠브라에르 2 이거는 설계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잉 737 맥스는 후방 동체 부품만 생산하고 이 부분만 담당하는 건데 엠브라에르 2에는 전 부분에서 같이 걸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능력을 발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생산, 판매 그리고 후속 서비스까지 유지 보수까지 전체 사업의 약간 파트너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스트에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쌓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객기를 사용하던 게 만약에 항공기가 연안이 초과되면 요즘 같은 때 이런 사태 때 하물기로 용도를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오래 사용해서 노후화되면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유지 보수 시장이 또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가 담당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MRO 시장 메인터너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시장까지 아스트가 진출을 했기 때문에 보통 항공기를 만드는데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안이 다 되면 이런 유지 보수되는 또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시장까지 아스트가 지금 저희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처음에 만드는 순간부터 노후화된 항공기를 유지 보수하는 데까지 전체에 걸쳐서 능력을 지금 쌓아가고 있다.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주나 아스트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완제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완제기를 파는 그 꿈을 한번 꿈꾸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죠. 중국이 댓글에는 다 비아냥만 있던데 이번에 보잉기 떨어진 걸 보고 빨리 국적 항공기로 바꾸겠다고 해서 중국도 이제 항공기 굴기를 또 시작하고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일본도 이제 또 그쪽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빨리 이렇게 기술력들을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비행기도 한번 우리나라 메이커를 달고 뜨는 그러려면 이런 기술력들을 엄청 오래 쌓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둘씩 쌓아가고 있는 아스트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요. 아스트도 약간 후발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기의 개발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는 아스트인데요. 이 두 업체 알아봤는데 그러면 실적과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긴 하죠. 2019년에 329억이었지만 341억, 456억, 541억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이번에 영업이익도 2019년에 36억으로 시작해서 이번 연도 예상치가 61억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노코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지금 이 아까 말했듯이 한국항공우주가 말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위성을 다 쏘아올리고 기술력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정보를 지구로 보낼 수 있는가 그 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결국 통신 위성 통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노코가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렇죠? 실적에 붙임이 있었죠. 이게 바로 보잉 737 맥스가 두 번의 추락사고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다 중단이 되고 다들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갑자기 다 중단이 되었어요. 맥스 중단에 피해를 봤군요. 제노코와 아스트의 그런 차이죠.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서 위성으로 캐시카우가 확실한 가운데 항공우주로 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평탄해요. 그런데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 항공기의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떤 모델의 변수가 일어났을 때 그게 문제인 거죠. 엠브라엘이든 지금 보잉이든 어떤 새로운 기종으로 변환될 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일어나면 갑자기 그게 중단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떨어졌었고 주가가 떨어졌었고 이번 연도 이 컨센서스는 상당히 증권사에서 좋게 잡아놨네요. 지금 1800억 매출액이 나오면서 턴 어라운드 영업이익도 106억으로 다시 흑자 전환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트도 그래서 그런지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미니라고 했잖아요.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오랫동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에서 밑바닥에서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먼저 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아스트, 약간 탄력이 떨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이 비슷하죠. 그래서 미니예요. 그리고 후발이고 한국항공우주가 먼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스트도 뒤따라가는 모습, 이런 후발로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래프는 좀 봤는데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제노포는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11월 달에 시세가 한 번 크게 났었고요. 그런데 12월 달에 바로 내려갔죠. 역시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급등락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매출액이나 이런 걸 보셨다시피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지금 매출액이 500억, 300억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주항공이 테마길을 벗어났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아주 이렇게 작은 애들까지 무슨 막 그 되게 듬직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그건 아니에요. 테마길을 벗어났긴 했지만 시가총액이 작고 매출액이 아직 작은 어떤 새싹 같은 기업들은 아직도 흔들리기가 쉽죠. 수급상. 그거는 감안해야 되고 어쨌든 한 번씩 받아친 다음에 다시 밑바닥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부분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3만 5천 원대가 지금 20조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뭐 지금 6만 7천 6백 원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서는 지금 장대 은봉이 나왔던 자리라 너무 멀고요. 거기까지 간다면 진짜 대박인 거고 여기서 일단은 4만 원 선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락 갭이 있죠. 하락 갭이 있어서 여기서 갭으로 떨어진 이 자리가 이 매물대예요. 일단은 이 4만 원대까지가 1차 목표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아스트는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미리 한 번 시세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카이를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가 3만 5천 원대에서 4만 2천 원까지 갔으니까 이 아스트를 보면 6천 3백 원에서 한국항공우주까지 정도까지 간다면 한 7천 원에서 7천 5백 원 사이 이게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갔었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제노코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1차 목표를 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스트는 7천 원에서 7천 5백 원 목표가로 일단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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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